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북극발 한파에 사흘째 영서 남부에 한파 경보가 내려지면서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낮 기온은 대관령이 영하 17도, 원주 영하 10.8도, 평창이 영하 12.6도, 횡성 영하 11.1도, 영월이 영하 10.7도로 낮이 될수록 기온이 더 떨어지는 맹추위가 몰아쳤습니다. 평창 등 산지에는 최대 풍속이 초속 21m를 넘어서면서 체감온도가 영하 27도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맹추위에 동파 피해가 잇따르면서 도내에서 오늘만 17건의 시설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어제 31명이 추가되면서 도내 누적 확진자가 1,4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오늘은 오전까지 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어제 가족과 지인 간 감염이 계속되는 원주에서 10명, 동부구치소 이감자들이 무더기로 확진된 0월에서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춘천에서 6명, 속초에서 5명, 동해와 철원, 인제에서 각각 1명씩 모두 31명이 추가됐습니다. 오늘도 원주에서 4명, 춘천과 철원에서 2명씩 나와 모두 8명이 확진됐습니다.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389명, 도내 누적 확진자는 1,411명입니다. 도내 자가격리자 숫자가 지난달 12일 이후 처음으로 2,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도내 자가격리자 숫자는 1,916명으로 지난달 27일 3,229명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오늘 2,000명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자가격리자 수가 2,000명을 밑돈 것은 지난달 12일 이후 처음입니다. 반면 최근 일주일간 1일 평균 확진자는 28명으로 역대 최대치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원주 기업 도시에 위치한 한 제조 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원주시는 어제 오후 확진자가 발생한 공장에 이동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직원 192명의 검체를 채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자발적으로 원주의료원을 찾아 검사를 받은 직원 중 1명이 재검에 들어갔습니다. 또 해당 업체는 자체 방역을 마쳤고 함께 근무하며 밀접 접촉한 8명은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2021학년도 원주 지역 중학교 입학 추첨 결과 일지망 학교 배정자가 93%로 작년 90%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이 오늘 선배정 학생을 제외한 중학교 입학 예정자 2,788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한 결과 92.97%가 일지망에 배정됐습니다. 지망과 상관없이 임의로 배정된 학생은 0.01%인 3명으로 다음 달 9일에 실시되는 재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올해 신입생 수가 345명 감소해 선호도가 낮은 학교를 중심으로 12개 학급을 줄여서 일지망 배정률을 높였습니다. 평창군이 지난해 전군민안전보험을 통해 두 건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1월 농기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군민에게 100만 원, 같은 달 농기계 사고로 숨진 군민, 유가족에게 1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18년부터 전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지원하고 있고, 자연재해와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과 상해 13개 항목이 보장됩니다. 평창에 거주하는 군민은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타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영월군이 귀농인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서 주택구입과 창업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이전에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귀농인이나 재촌, 비농업인 가운데 농촌으로 이주하거나 농업을 전업으로 시작하는 사람으로 귀농교육 10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선발된 귀농인은 농업창업자금 3억 원 이내,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 원 안에서 연 2% 이율로 융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4일까지 농업기술센터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